지금 안 근처는 청춘을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마링을 소개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울리다, 마음속에 종을 울리다는 뜻의 마링은 친근함, 편안함, 즐거움의 세 가지 마인드를 담은 슬로건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 나의 감정을 깨우고 진정한 나를 마주하여 고객의 삶에 새로움을 더하고 행동의 변화와 메시지를 상징화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대표 상품인 마봉이는 고슴도치를 캐릭터화한 감정인형입니다. 고슴도치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는 동물인데요. 부드러운 털을 가진 마봉이를 마음껏 쓰다듬고 안아주다 보면 날카로운 가시가 놓친 듯 뾰족한 상태의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봉이를 심리 셀프 테라피 인형이라 부르는 이유인데요. 마봉이를 안거나 쓰다듬으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는 1차적 테라피와 마봉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직하고 싶은 생각이나 잊고 싶은 기억을 표현해 주고 마음을 털어놓는 행동을 통해 2차적 테라피를 제공해 줍니다. 마봉이는 누구에게나 푹 안기는 사이즈로 컬러도 포근한 느낌의 베이지와 화이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여운 눈, 코, 입에 시선을 강탈하는 핑크 손발은 매력 포인트가 되어준답니다. 얼굴은 쫀득하게 늘어나 더욱 귀엽고요. 넉넉한 사이즈의 배 주머니가 있는데요. 마봉이의 앞주머니에 감정 메모, 감정 전월 등을 보관하면서 오늘의 걱정을 맡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기억도 마봉이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마봉이 인형과 더불어 감정 굿즈 패키지로 감정 메모지, 감정 사용 설명서, 기화상 펜과 감정 스티커를 구성했는데요. 내 감정을 직접 적으면서 직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지금의 기분을 이해하며 인지 정서적 기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감정 굿즈 패키지의 사용법은 감정 메모지에 오늘 잊고 싶은 것은 기화상 마봉 펜으로 오늘 간직하고 싶은 것에는 가장 좋아하는 펜으로 내 감정과 이야기를 적어줍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요즘, 마봉이와 함께 행복감을 기억하는 시간 가져보세요.